아 이거 거미줄 파괴 못하죠? 이거 좀 귀찮은데? 아하! 아 스파이더맨! 왜 이런걸 내놨어?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육개장을 사줄 수 있습니다 역시 컵라면 끝판왕 나 여기 처음 와봐 여기 산때문에 뒤에 지형이 와가지고 자 델리북으로 관련하지? 아 안오기는 하겠다 아야 왔네? 나 혼잠가? 오 깜짝이야! 오 너 언제 왔니? 어어 뭐야 나 피 깎였었어? 아 나 피 깎였었는데 나 왜 한덤도 안맞은줄? 스트라이커가 안좋아요? 많이 안좋기는하지 사람들 그냥 SMG 쓰라고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그냥 근데 저는 아무래도 샷건 하나 있는게 안정 그 마음에 안정이 돼가지고 나 피 깎였어 나 피 깎옷 나 피 깎옷 나 피 깎옷 나 피 깎옷 검색 다 피 깎옷 나 피 깎옷 라구 이게 왜 안맞아? 나 진짜 에임 안좋다 아 아 그 설마 거미줄때문에 안맞은거야? 대상에 홀 거미줄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 요거 거미줄 요거 파괴 못하죠? 요 좀 귀찮은데? 아하! 아 스파이더맨! 왜 이런걸 내놨어 안쾌지던데? 아 나 거미줄때문에 당황했어 아 나 샷건의 힘 너무 안좋다 아이고 거기를 왜 가? 으쩌 아이고 거기를 왜 가 이거 파괴가 돼요? 거미줄 안때려지는데? 왜 안되지? 거미줄 파괴 왜 안됨 아 되네 쓸데없기는 하다 여기는 잘 안올거 같애 거미줄때문에 너무 어 혼란스러워 왜 안지어져? 왜 안지어져? 여기 왜 빌드가 안됐지? 순간적으로? 어 당황했다 저 낙사시켜봐요 완전 쉬워요 어 5비트 감사합니다 아는데 막 아는 막상 아는데 생각 안나는 그런 느낌 사람인건가? 어? 보수소리 아닌가요? 으어어 아닌가? 그냥 요원소리인가? 으어양 긴급탈출 빡세다 안녕 친구 난 너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거란다 아 감사합니다 아 100비트 감사해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리액션 뭐야 아까 나 때려던 얘인가? 타 저기에 있나 진짜? 배ollen 아따가 살벌해라 풀 튼튼하게 좀 죽지 이거 봐봐. 버그야 안 지워져 이거 솔직히 나무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는 좀 오바 아닌가요 두번째로 되나 아 두 번째로 올라갔네요. 쥐쥐 아 두 번째로 다 했어 쥐쥐